자랑하는 푸딩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딩입니다! 오늘의 게임은 바로 여러분 케이스2 갓겜 한글 패치가 또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! 가르치면 좋은거 아닌가? 어 매친수는 없대요 내 파트너는 오케이 알았어 매춘 잊어버리지? 날 살려주게 어이 뭐 애친구한테 인사를 해요 내가 말이 심했다 죽인다니 내가 반송할게요 집에만 가게 해주세요 야 안돼 플렉은 안돼 대살아나지 않겠지라는 플렉은 나한테 멈춰라 걔는 100% 대살아납니다 여러분들 헐 컴프롬 일단 안열리구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제가 또 호기심이 넘쳐나는 사람이어서 아 미안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나라 맡기면 안된다니까 아 뭐야 게임오버야? 간다 간다 핵심카드 일단 보니까 스테미너가 있네요 스테미너가 있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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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칼치 좆 칼질이 너무 잘하는 거보다 칼질을 못 먹게 하는데 제가 잘CS 저희 나은가 봐요 야하아 날 찍어라 ela 내가 바로 간란 이다아 아 저게, 일단 어쨌든 저거로 화면전환도은 가능하고 A5 방에 있는 무전기를 키세요 A5 방에 있는 무전기 어어 ? 어어어 938 어어 ? 안녕? 우린 없다 이 장난감이 미쳤다니 장난감 님이라고 해! 느꼈니? 제발 제발 왜 문을 안 잠궈? 아니 문을 잠그는게 좋겠어 난 가면 잠그는 키가 뜨는줄 알았지 나 죽었다 이거 죽었지 음료 퍼펙트 경찰 아저씨! 걔 누군데 야! 도발하지마 이 자식아! 살려달라해! 아 얘 왜이리 침착해 아 이런게 어딨어! 아이씨! 문 잠겨있습니다. 문 잠겨있대요. 아 문 열고 들어오잖아. 와 얘 살짝 침착한축하네 이거. 여유로운 척. 이쪽이 어딘데? 요쪽은 어디고 저쪽은 어딘데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! 미니깨를 하자구요? 레벨 1 피니쉬 라인으로 가는거야 내가?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싹고수 아 저 선다도 안되네. 내가 보기에 최고 명장. 아이씨 개빡치네 진짜. 여유 여유. 여유 여유. 이 게임에 프로가 있다면 내가 아닐까? 아닌가봐. Director 오픈 도가서 곱구 치부자. 토가섭ilda Olivia 난 죽었다 방금 걸로 미래를 봤어 틀니다 이제 공기게임에 불별의 법칙이 있죠 괴물이 간곳으로 가야된다 넌 제발 그렇게 더빙 그렇게 어? 누구도 이렇게 벨벳 벨벳 게임하고 있는데 자기라니라고 이거 열쇠를 찾아야지 나갈 수 있어 나도 알아 그건 나도 착 아 안됐네 몸통 막지기로 어딜가라는거지 진짜 다온거 아니야? 열쇠도 없고 눈도 안열리고 키카드도 없고 그냥 열쇠가 있을수도 있어요 이것밖에 안보이는데 아니 열쇠 찾으라메 아니 아 여긴가? 딱봐도 열쇠구만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딸려고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 비친대래 살려주는 고마워요 꼭 빠질거에요 천국 갈거에요 그 사람 책상이라고 하니까 어? 여기 열렸어 여기 아니야? 여기 괴물 나온다 내 왼쪽 브라를 걸 수 있다 진짜 저장 떴고 맵 넓고 적어도 여기서 열쇠 먹은 다음에 나가는 길에 나올수도 있고 그스 그청이라면서요 저장 떴고 이거 사진 보면 이제 내 뒤에 있다? 일단 카드 먹고 사진 보면 도 망가 그래도 내 불안은 지켰다 오케이 벌레메타 갑니다 다시 너의 사플가 나의 미친 시야라면 그 어떤것도 깰 수 있어 근데 이거 좀 무섭겠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비치지 않아요 이러니까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차마 차마 12월 돈에 제일 많이 쏘신 분이어서 말을 못하겠다 야 차마 오케이 일단 우리집 열어두고 설마 애니 메트로닉 막 그 뒤에 막 꽂혀있고 그런거 아니지? 용감했다 프리나 탱 Ces 좀 힘들 때 트아 네에에에에에에에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은ņ 아 저장 아 아 너무 좋아 오오오오 피카츄 야 뭐야 이거 어 이거 우리 내방 내방 내방으로 튀어 내방으로 파 쓸어 사람들을 꾸실 수 있지 않을까 편도 띰 가? 편도 ports 장소에 세질렛 Sor F2 편도 thought 저한테 그 훌륭한 빠루루를 물려주세요 프리맨의 가오를 받아야 되는데 어? 어 봤다 뭐야 이게 난 벌레처럼 밑에만 보고 갈 거야 정말 쟤만 안 보면 된다 했죠? 맨날 해 정면도 안 되고 뒤를 돌아서 가야 돼요? 아니 쟤가 저기 입구를 딱 한입 받고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안 뚫고 가요 그러면? 빠루 먹는 건 어떻게든 한단 말이야 여기 어떻게든 먹어 아 아 유구야 아까 쳐다봐야 안 오는 거잖아 완벽해 야 머리 360도 돌아가야 너는 이거 빠루들고 어디 가라 했죠 여러분들? 부엌이었나? 부엌 잡을 수? 일로 오지 않겠지? 설마 내가 말한 게 플래그니? 여기서 오케 기기를 켜고 오케 기기를 켜고 아 너무 놀랐어 다른 거 눌렀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talked to the doctor 천천히 천천히 G.S.W.A.S.A.A. 이 자식아! 죽어라! 황모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! 내가 죽는구나...! 요거는 몰랐네 어 꿈 꿈이구나 다행이다 사랑하는 아니 여러분들 에피소드 1 아까 떨어지면서 우아 이렇게 떨어지면서 에피소드 1이 끝나네요 이 자식이 자연스럽게 나를 에피소드 2를 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오늘은 에피소드 2 더 안 할 겁니다 요기서 여러분들 케이스 2 에피소드 1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녹화 종료하도록 하지요 푸바 하드코어도 있다고? 오호